41. 빈혈인 48세 여성 환자가 철분제를 먹고 나서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1. 혹시 복통이나 구토는 없으세요? 2. 정상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변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4. 즉시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5. 수술 가능성이 있으니 금식하세요. 정답은 2. 정상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보건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건강행위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는 선에서 시행한다. 2. 교육 후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3. 교육 장소는 가능한 소규모로 시행한다. 4. 교육 시행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5. 교육 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정답은? 5. 교육 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3.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다. 2.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에 설치한다. 3.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보건소의 보건살료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5. 우리나라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한다. 정답은? 4. 보건소의 보건살료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44. 지역구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사회보장 등 삶의 질재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보건복지부, 5. 질병관리본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45.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생활의 보장기능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3. 소득 재분배기능 4. 사회통합기능 5. 국민경제안전과 발전기능 정답은?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46. 생활폐기물 처리법 중 가장 위생적이나 공기오염에 우려가 있는 처리법은? 1. 재활용 2. 매립법 3. 소각법 4. 투기법 5. 퇴비처리법 정답은? 3. 소각법 47.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을 책정하여 의료비를 결정하는 제도는? 1. 봉급제 2. 인두제 3. 포괄숙가제 4. 총액계약제 5. 행위별숙가제 정답은? 5. 행위별숙가제 48. 다음 중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1. 미세먼지 2. 이산화탄소 3. 아황산가스 4. 일산화탄소 5. 질소산화물 정답은? 2. 이산화탄소 49. 다음 중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은? 1. 납 2. 수은 3. 요오드 4. 카드뮤 5. 마그네슘 정답은? 4. 카드뮤 50. 직업병 중 하나로 성명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발생하며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1. 진폐증 2. 규폐증 3. 성명폐증 4. 기관지형 5.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3. 성명폐증 51.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한다 3. 주로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섭취와 관계가 있다 4.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5. 주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1.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2. 다음 중 자외선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 것은? 1. 피부색소침착 2. 피부암 3. 결막염 4. 각막염 5. 구루병 정답은? 5. 구루병 53. 모자보건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영아 사망률 2. 모성사망률 3. 주산기사망률 4. 사산율 5. 합계출산율 정답은? 5. 합계출산율 54.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2. 노동시간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 3. 가정 내 유가 및 가사부담 증대 4.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5. 주거지원 축소 정답은? 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55. 정신보건과 관련된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사업 실시 2.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실시 3. 응급진료센터 설치 4. 사회복귀 훈련 실시 5. 정신질환 예방 교육 정답은? 4. 사회복귀 훈련 실시 56. 공중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1. 지역사회주민 2. 보건요원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회의원 5. 보건소장 정답은? 1. 지역사회주민 57. 정신보건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류 및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보건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건활동을 의미한다. 4.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보건활동이다. 5.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정답은?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류 및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보건을 말한다. 58. 헌혈자에 대하여 체열전에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영간염검사 2. C형간염검사 3. 후천성 면역결핍증검사 4. 간기능검사 5. 빈혈검사 59.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 25세의 여성 2. 미수가 3. 선천적 이상아 4. 만 6세인 아동 5. 분만호 5개월 지난 임산부 정답은? 4. 만 6세인 아동 60. 항문주의에서 주로 산란하여 심한 소양감을 유발하는 기생충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구충증 2. 무구조충 3. 요충증 4. 폐흡충증 5. 회충증 정답은 3. 요충증 2. 육전하여 심한 소양검사